아 으 으 조만간 아주 대형 컨텐츠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어 있는데 그 거짓말 탐지기 특집을 한번 할거에요. 실제로 수사기관에 쓰이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. 아 저 한번 해주세요. 저한테 도메일 탐지기 아 기동과의 잠자리를 상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야 기동이 고백한다면 사귈 생각이 있습니다. 아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진짜냐 그러면 희연과 기동은 과연 진짜냐 저희도 모르겠어요. 저희가 지금 뭐 진짠지 연출인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해서 이 말이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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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장비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쓰고 있는 장비고요. 그럼 이 수사기관에서 쓰는 거가 증거가 된 거예요. 그렇죠. 오차율이 돼요. 뭐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플로어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플로어 진짜 보인다. 그러니까 뭐 뭐 한번 해볼까요 바로 네. 저희도 커진 건가 개무섭다. 개무섭다. 여기 거짓말하면 저기 쫙 조여서 술을 놓치게 한다고 신장도? 신장만큼인가요? 희연 희연 잡혀가 검사를 끝나고 과연 희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짜였는가 진짜 궁금하다. 검사 시작하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잡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. 네. 자 직전 시작할게요. 예예. 잠깐만요. 움직이지 마시고요. 움직이지 마세요. 네. 갑시다. 당신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까? 네. 당신은 정말 재혜이가 싫습니까? 근데 가만히 보면 희연은 정규현을 진짜 싫어해요. 왜 그렇게 싫어해? 진짜 싫어해. 나는 재혜이는지도 모르겠어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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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억울해요. 아 진짜 억울해. 아 왜 싫어. 아 저 진짜 안 싫어요. 선생님 이건 완벽한 거짓이었나요? 진짜 싫은 거 없네. 진짜 싫은 거 없네.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사랑하도록 노력합니다. 와 이거 진짜 심장 떨린다. 죽겠어 심장 떨려서. 네 여러분 또 이어서 찍어볼게요. 당신은 기동에게 설렜던 적이 있습니까? 네. 네. 나 맘에 깼다. 나도. 아 뭐야? 아 진짜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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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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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을 위한. 그러니까 정재현을 짓누르고 크리스도를 위해서. 널. 난 정재현을 버렸어. 널 이용하는 거였어. 아니 아니. 아 뭔 소리야. 아. 아. 정재현을 싫어하고 나한테 설렌 적이 없다. 아. 아. 큰 글이네. 큰 글이. 최진이 이거 직접적인 질문은 못 하는 거야? 한 번 들어 한 번 쉴래요?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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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비행 dónde 해야지? 현기였어. 현기였어 이 güzel어! 현기였어! 현. 연기였어 이 사람! 야! 너 우리 태도에서 나가! 진짜 사이쿠야! 진짜 사이쿠야! 연기였대! 연기를 잘했다로 정의했었는데 사이코한테 진짜 너무 좋아 왜 연기 아니라고 그랬어요? 왜? 왜 아니라고 그랬어? 숨을 고르게 하면 숙일 수 있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떨린다 숙이로 하는 거 감정적 공유를 하려 하지 마 아 맞다 맞다 자리만 바꿔줘 아니야! 아니 자리 바꿔야 돼 근데 사실 지금까지 싫어 앞으로 좋아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일이야? 야! 이혼가 한 거보다 낫잖아 그래 심한 일 할 수도 있어 자 시작합니다 네 당신은 희연보다 수정이가 이성적으로 더 좋습니까? 네 동기야 동기가 다시 짝사람을 가지고 있어 동기가 다시 짝사람을 가지고 왜 이상한데? 저는 오늘 이대로 희연씨가 우리 채널에서 나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희연씨가 우리 채널에서 나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이제 콘텐츠가 다시 빠질 것 같아요 머리 아파 당신은 희연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습니까? 아니요 희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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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적 있습니까? 아니요 아 어떻게 너무 화내냐 아 잠깐만 뭐야 아니 아 이거 지금 너무 화났어 아니 아 이거 지금 너무 화났어 너무 화났고 있네 뭐야 왜 그래요? 너 사람 뿐이야 사람 뿐이야 사람 뿐이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너 전혀 이상하게 되니까요 지금 버니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또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버니 이상한 거 아니야? 어제 술 많이 먹었었죠 오채율이 버니 생각해보세요 어떤 여자만 보면 계속 사귀고 싶다 생각이 드는지 여미 손매 싸지는 여미야 여미 여미야 여미나 돌아가시겠네 아 진짜 여미 여미야 내가 보고 싶게 됐지 네? 제이와 잠자리를 하고 싶은 적 있는 영웅은 못 보이시죠 한 치에 거짓말 안 치죠 제이와 잠자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? 아니요? 아니요? 재이와 등장 좋아하는 성이 나야? 아니요요요요! 아니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해 야! 야! 이거 진짜 이상해 이거 진짜 이상해 이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엄청난 거 같아 난 선생님이 이상한 거 같아 변태 여미선 씨 당신은 중요한 거시기가 작다고 생각합니까? 아니요 너도 아니구나 너도 너무 잘하는 거야 야 거짓기가 작은 걸 아는데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거짓기 저는 여미세예요 거짓기는 여미세 삼고 근데 이미지 정신 나아야겠다 아 지금 군성님께서 거짓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셨는데 왜 동그라미 치셨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뚜렷한 거짓이라서 아 뭐야? 거짓기가 작아야 거죠? 목표하는 바가 높을 수 있으니까 책 좀 들어갈게요 당신은 재열이가 힘들 때 기꺼이 5천만 원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? 네 우리 네바 우리 네바 그러면 됐다 야 저게 뭐하네 나 못해 나 그 생각으로 풀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바뀌었어?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누나 네 나는 여기서 이 사람이 처음 되면 고추가 좀 작지만 괜찮은 사람이네 아 근데 탈탈탈 렸다 어 희연 몇밤인구나 어? 방귀야 왜? 여기 앉아와 아니 여기 있을 새끼야 아니 고맙지만 안 돼 어디가와 네 긴장된다 제가 뭐 긴장됐다 제게 폰을 유지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당신은 이 얘기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귀여워 진짜 와 와 당신은 기둥이에게 이성적으로 흔들린 적 있습니까? 아니요 아니요 야 야 야 야 야 동떠가 찌렸네 동떠가 찌렸네 동떠가 찌렸네 이게 제가 질문 듣고 기다릴 때 숨을 좀 과하게 쉬는 거 아니에요? 어 아니야 어 아니야 동떠는 진짜였구만 와 시동 커플이 이게 약간 쇼인도였고 난 유진씨가 아 아 어지러워 난 괜찮던 내가 별로 없다고 심지어 제이한테 맞았다고 나갔어 당신은 지금 이별했습니까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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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균이 아직 못 보자 되던가 생각을 안 Uni 너 마음속에서 아직 이게 이별이 아니라고 생각해 Michigan 그런 거죠 그러겠죠 미련이 있나 보죠 아 아 고인 아 도어 갑자기 왜 Hakipe 너무 깜짝 contrats 요즘... 터졌어 안 돼? 다음 음식 점포 돼! 다음 음식 점포 쓰겠어요. 공식적인 건 헤어진 거라지만 마음으로 막 흐려지지 않아요. 아...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구나. 그래요? 뭐...이별이 했어요? 네. 최근에 이제... 안 이래요. 안 이래요? 아 일본이 잘 안 돼 아니라고 믿고 있는가 기쁨이 보이시겠구나 진짜 기쁨이 보이시다 마마 한 번씩 그게 있나요? 여기 싱니스 웃음 참아시는데? 웃음 참아시는데? 웃음 참지 마시고요 마음을 얼마나 봐주시네요 너 다시 하나 제가 하는 거 아닌데? 당신은 제 여유와 잠자리 할 때 만족합니까?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